마엑스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이 경찰 출석일에는 머리를 제외하고 온몸을 제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사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과거 마엑스 사건으로 수사받은 다른 연예인들처럼 지드래곤이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포통관이 시약검사는 5에서 10일 전에 마엑스를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출석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지드래곤의 모발과 다른 채모를 추가로 채취하려고 했으나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지드래곤은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른 채모 대신 그의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한 뒤 지난 7일 국가수에 보냈고 현재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톱 분석법은 5에서 6개월 전에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엑스이나 엑스터엑스와 같은 마엑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엑스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드래곤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엑스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드래곤이 첫 조사를 앞두고 채모를 없애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국가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뒤 지드래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드래곤은 경찰 출석일 당일 당당하게 출석하며 인터뷰에서 투약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는데요. 조사 후 인터뷰에서도 웃으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도 추가 소환은 기록 등을 분석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지드래곤 변호인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었는데요. 해당 뉴스에 대한 반박 입장문 한번 보시죠. 권지용 씨 자문 변호사 법무법인 K1챔버 김수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드래곤이 조사를 앞두고 머리빼고 온몸을 제모하여 채모를 없애고 경찰 측이 증거인멸 시도 의심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을 제모하였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 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색 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 출석해서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이미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채모의 자진에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찰 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권지용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지용이 염색과 탈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진 출석하면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엑스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엑스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권지용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한 바 없습니다.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이 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 측에 어떠한 확인도 없이 사실과 어긋하는 포도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제모를 하였다는 경찰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현재 최초 보도되었던 기사도 추가 정정 보도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는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언론에서도 사실을 근거하여 보다 책임있고 신중한 보도로 유명 연예인인 지드래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변호인의 팽팽한 신경전인데요. 앞으로 결과가 빨리 나와 양쪽의 내용이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